이게 4카로 계속 잼을 넣다가 안되면 이렇게 3카로 바꿔주는 것도 특이해요. 그러면 은근히 잘 붙어요. 강화가 재료를 넣었을 때 안될 때 만약에 4카를 잼을 사서 넣었잖아요. 근데 안 붙어. 그러면 3카를 사서 넣던가. 배치사는 6카를 사서 넣잖아요. 그러다가 안 붙으면 7카를 사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바꿔서 하면 잘 붙어요. 이건 킵입니다. 강화가 안될 때 킵이에요. 강화가 안될 때 킵입니다. 이렇게 바꿔서 넣잖아요. 그러면 잘 붙어요. 엄청 sunrise. 먼저 깨달아 오케이 봤어요. 가실 가fang이 Original revs 한 산간 다음에 꾸준히 좀ârert이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